끝! 끝! 어쨌든 이렇게 상대해주고 웬만하면 그냥 저격 소음기를 다해야지 소음기가 그 당시에는 개발이 안 되었던 상황인건 아니죠? 이렇게 해주고 미안하지마 고용이나 좀 빠져달라고 끝! 마법까지 소리하고 나빠졌네 이쪽은 총을 들고 있걸랑 요새 마법에 뒤쳐진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래서 제가 총을 좋아하는건데 제가 어느정도의 밀덕이 있다고 하지만요 적어도 총 없이는 상대를 상대하는거 싫으니까 어 자 그리고 여기서 헛스컬 이봐 거기 꺼져주셔 끝! 어 어 참 아무런거 아니였어 어 뭐 이렇게 해서 자 자 자 자 어쨌든 빨리 가면 여기 기숙사로 침투해야 하니까 어 구하는게 우선이겠죠 어쨌든 이거 인종차별 관련해가지고는 예 절대 어 쉽게 어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쥐새끼 같은 놈 감히 어딜 도망가 야하 이럴 줄 알았소 어 어 자 비겁하게 애들은 건드리지마 그래 건드리지 말아라 지금 쉽잖아 어어 사야 돼 쉿 큰일난데 이거 어 이렇게 되기상 정면돌파밖에 없겠지 어 정면돌파 어 서둘러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이 쐬까 마법이 쐬까 바로 총이 쐬다고 알아줘야지 됐고 어? 세인크리안에 뭔가 있나 보지 어쨌든 사람 구하는 것도 있지 말고요 총이 쐬까 마법이 쐬까 아니면 창이 쐬까 총이 쐬다는 거 좀 알아주셔도 좋겠어요 끝났나? 끝났구나 그 다음에 저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에 뭐 고맙지니요 아 맞다 저 이거 저쪽 가야죠 오케이 자 거치콜 대박 피어싱 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어 조용히 있으라고 하여간 어 인종차별 위반하는 놈들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까? 어 자 오케이 어 이렇게 해서 될거야 후 그 다음에 이제 어 맞아주고 이제 끝났죠? 에 대박 그래봤자 소용없어 창 마법보다는 총이 빠르잖는 거 좀 알아줘야 돼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렇고 있을 거야? 어? 아유 좀처럼 이거요 에 이 동교로 넘어온 10초 있으면 과학마저도 구성한다는 느낌이 팍 느껴진대 그치? 어 알다시피 뭐 주인공이 뭐 아르데타이야겠지만은 정확히는 저한테래 양키 출신 그냥 북미 출신이거든 어 어 어 자 어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어 얘들아 어서 자 당신은 어 잠깐 놀랐어요 자 자 잠깐 놀랐어요? 예 어쨌든 저는 뭐 북미 네팔렉 출신이지만 예 안자고 대피시켰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어 아 핏 아니 이거 나만의 사람 있다 이거죠? 알았어요? 예 그 사람도 구해주죠? 어 자 어쨌든 예 보조 퀘스트도 해주고 예 수돈하네 아이들이? 야야 어 어쨌든 소둘러야지 어 위장부터 해라고 아이고야 이것도 지난번에도 위장하다가 임무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 내가 예전에 그거 슛샤언가 아마 그랬을거야 내가 어 슛샤언에서 아마 어 내가 그래가지고 어 어 아 미치겠네 어 어쨌든 예 견자 보통 생각해줘야니까 어 이렇게 해주고 자 지바 총이 쎄까 마법이 쎄까 어 총이 당연히 쎄야라고 좀 어 알고 가셨다는거지 말이지 어 어쨌든 양키들의 영원하네 샷건과 함께 어 지바 너도 어 샷건 찔대도 하고싶지 어 가만있더라고 마법의힘 마법의힘 이봐 총의힘이 더 세걸랑 어 총에 얼마 소주를 모르고 말이야 어 어 어 하 우중같은 시대는 총이 최고인데 말이죠 어 자 이제 어떻게 하죠 어 을복을 입었다 어 오 그래도 흡수나 시켜보고 있겠다 어 그렇게는 안될걸 이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헤르바시아는 어디있어 예나 예나 여기고 어 설마 이쪽에 있나 어 아니였네 어 때면 걸리지 말네 어 자 윗살이 이렇게 해가지고 똥 아! 이렇게 해서 거지라고 어 자, 그리고 또 아, 한쪽은 저쪽이 있구나 오케이 어 자 요렇게 두고 딱 그 다음에 이제 어 위로 올라가요구나 볼게요 거의 포이스도 보이구요 어 어찌됐던 간에 지금 심도있게 한번 보니까 진짜 어 종교적인 이유를 인종차별을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또 문제가 있겠지 어 이것도 진짜 이거 지울 수 없는 거 없고 게다가 또 예 좀 지금 보시는 분 상에서 뭐 종교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좀 많다고 봐요 그건 좀 이해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소리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박 총이 쐬까 마법이 쐬까 마법이 쐬까 마법이 쐬는 거는 몰라 하여간 말이요 어 예 자 거트 컬 총 앞에서는 장사 없단 말이야 어 총 앞에서 장사 없다고 어 일단 그냥 안전홈을 해서 어 그거야 이거 어 여기서 있다가 어 그냥 조용히 갔으면 내가 어 이런지 알았다고 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위치 묶여주고 어 에이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 어차피 변자하우스 밖에 없는걸 어 어 나만 믿어 어 나만 믿으라고 어 자 물론 우선 그전에 어 수리할 거 수리해줘야겠지 어 예 그 예전에도 그 루테라엘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좀 있긴 있었죠 예 비슷한 일이 좀 어 자 뭐 어디서 또 가래 어 그림자 수홀로 향해 출발해야지 아 여기서 세이크리아 사자다니 저질렀던 짓을 생각하면은 예 아마 예 화가 나고는 남을거에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어 카멘 사장님 날이 선선하니 좋습니다 에엥 어머 선선하니 좋지 어 그래 그래 어 자 맞자구치 여기야죠 예 자 자 자 어쨌든 어 찾으러 가자구 어 어디에 위치입니까 어 총에 여섯군데 어 어 샷 이거 이것도 이것도 무슨것도 내가 지금 또 이거 메탈기어 에 메탈기어에 메탈기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이거 슛샷 할 수 있을 때죠 이거 변자 한 분 있는데 어 들켜놔가지고 어 몇 번에 실패이나 먹음파가 있구나 어 어 아 진짜 어 어이씨 왜 왜 왜 이렇게 죽을래 어 그렇기때문에 어 좀 뭐랄까 어 심지어 쓰이더라구 좀 많이 화가 났더라구 뭐 어찌됐떠가래 어이씨 조심 뭐 어찌됐떠가래 어 이런 상황에서 메탈기어 짓이라는거 자체가 좀 어 그러게돼요 네 자 여기서 뭔가 지키고 있다 이거지 어 어 어 어 어 어 그리고나서는 오케이 어 나는 아무일 없었다지 어 어 어그로는 끄란데 그래도 어그로는 어 어 어찌됐떠가래 지금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메탈기어에 짓을 해야한다는거 자체가 좀 부리겠다고 어 눈을 조심스러워 어 여기있을까 어 어 슛 검은매 봤다 조용히는 또 어 어 자 조심스러좀 얘기하고 어 슛 쟤가 또 지칩니다 아 자 이런데 이런곳에다가 아 이거 레이더같은게 있으면은 어 어 그나마 어 시야 확보도 어려움이 없을거라고 사드님 살려주세요 쉿 이렇게 하는거 맞아요 어 어 그래 그렇게 하게 해라 어 지금은 어 달리 그거에는 나도 생각이 많은게 없어서 어 고맙다 내가 너무 으이 우감각해가지고 그러는데 어 진짜 어 우감각하거든요 어쨌든 어 야야야야 쉿 진짜 이거 한 번 팔다가 진짜 큰일날 때 있어 이거 지난번에도 그 슈샤였을 때도 진 메드릭 구하려 했었잖아요 내가 어 그때 어 구하려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을 에 실패했거든 어 어 쉿 가야스니까 이때 조용히 있어 어 제이 또 어그로 끌면 너두두가 돌잡고다 어어어 쉬쉬쉬 이때 조심 막 그냥 뒤를 지금 노리고싶을 심정이거든 제이 심정상 근데 어 나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참고인거야 지금 바이바이 바이바이 조심 오케 그 다음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사해야할텐데 나도 무사하고싶다 오 야야야 진짜로요 예 마우스라는 메탈 기어 짓이 정말 이제 어 까다롭습니다 예 지난번에 슛샤야 할 때도 이거 제가 몇 번으로 실패했거든 어어 쉬엣쉬엣 노노노노노노노노 됐어 그 다음 이제 잘 보자 이제 실패하면 이제 큰일 나 이거 어우 여기도 전투원이 있구나 얘네 좀 신경쓰게끔 할 방법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지 그리고 이렇게 진짜 어그럽구나 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쏵 포거루 끌기 성공 어어 게레데 게레데 어우 X3 오오야야야 X2 개조심 항상 개조심이져라 그래 그래 조용히 있어 조이 저 개 한마리가 와 얘 봐라 자기도 똑똑하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와 진짜 개가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보태고 와 저런 전수 앞에 전수 깜짝 놀랐어 지금 와 자 어디다 또 가네 어 조용히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예예예 아 진짜 저 개는 또 왜 나와 아 진짜 이거 빨박게 하네 어 그냥 때릴 수도 없고 어 어 어 조심 어 움직임 됐어 아 아 저 개 한마리가 또 나타나가지고 야 오늘 게임하기 진짜 올해는 빡친 날이네 어 진짜 뭐 Им이 кстати 빡친 날이야, 어 오 어쩄튼 주 실적해야 오쑤, 주시тра 이거 ESSHF 그래 clean 엉망ces 엉망 uhm 엉망창 접붙여서 이상айте 앗 exclusive 마지막이 6번째 아 일단 조용히 써줘 이거 얌전히 따라갈게요 얌전히 따라가야지 어 진짜 또또개야 아니 대체 걔를 몇 마리 풀어놓는 거야 이거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어쨌든 움직이나 보자 실패 paseczy 둘이 또 셋 иса Dynamik 응 냄새 잠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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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됐어 휴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날겠지 이제 날이 어떻게 해야 돼 아 수도원장? 아 수도원장 사용은 아 수도원장과 이거 찾아야 돼 진짜 만약에 축수부자 같았으면은요 협상하고 어 제압하고 그랬었을지 몰라 근데 지금 여기 종교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어 힘들 힘들죠 근데 만약에 이렇고 있잖아 만약에 시체 발견을 해가지고 어 나의 어 이 단어 보고 하는 거 아닐까? 이것도 지금 변수 생각해줘야 하거든요 어 이것도 변수 생각해줘야 돼 어 그걸 잊고 있었어 어 맞다 큰일났네 이거 아무리 없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비용하던데요 어 자 또 같은 질문을 하러 오셨습니까 어 자 이렇게 하지마 어 자 검은 배가 왔습니다 예 예 예 무사하죠 예 자 세트 예 이렇게 해서 어머 왜 아 아 아하 눈치챘다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어 얘네들한테 어 약티들의 영원하네 샷건으로 예 마무리를 해줘야겠지 어 이봐 총이 쎄까 활이 쎄까 총이 쎄까 총이 쎄까 총이 쎄건 좀 알고 하셨어야지 이 사람아 어 어 진짜로요 여기있어 얘들 어 총이라는거 자체에 대해서 전혀 어 모르고 있는거 같애 어 안그래 어 그러니깐 제가 어 이렇게 어 어 참교육을 시켜주고 있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빠지자 어 일단 빠지고 어 가스컷 아 가스컷 이거 어 이렇게 된다며 어 어 아 아 아이씨 이거 힘들게 하는데 이거 어 좋아 그러면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뽕 폭탄 그리고 샷건으로 어 파고리가 안 나왔나 빠져잘라고 어 전쟁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으하 신의 위명에 맞서는 자들 심판 받아야만 한다 그래 미안하자 나 무조라서 잘 모르겠걸랑 지금 깨졌다 그래 좋아 뭐 깨졌다면 나도 어 그거에 합성하게 어 싸워줘야겠지 어 자 어 이때 협상하자고 자 아하 설마 이들 이때 협상하죠 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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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봐 어 아하 세이클의 우방국으로 생각하지 루페오를 어 아하 미안하지마 그 종교재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봐야될 것 같은데 쇼 어 그 여자 흑역사에 설마 숨기시는 거 아니겠지 이 멍청 개새끼야 어 어쨌든 오해라고 하지마 어 아하 그런거 내가 막아보죠 자 결국 싸울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총으로서 넌 대답해줄게 니가 아직 흑역사를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무덜이야 감전까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전멸까지 쓰는 것도 기본이겠고요 심탄 받기 전에 커트콜에 심탄을 받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해주고 어 안돼 안돼 아이고씨 계속 안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 끝 지원군을 부른다 이거지 이 북미 출신한테 또다시 전쟁으로 피를 흘리겠는가 사제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하지 어허 결국 중재하네요 어허 결국 중재하네요 어허 맞서지 않는다 어허 맞서지 않는다고요 어 자 어쨌든 뭐 데려갈까 데려가야겠지 어 자 무슨 제가 알았는데요 어 자 카오스 게이트에 모든 정보를 넘겨주겠다고요 어허 과연 어 사제를 결박하는 것이 루페 원신의 뜻은 아닐 것이다 사제 자 악마와 결탁한 이들이 무고한가 당연히 무고하죠 아니 결탁한 이들이 아니야 이건 오해지 그치 어 오해를 하고시 어 협상을 받아들이겠다 자 어쨌든 바라들 때 지금 어 뭐야 조건 뭐그런데 어 뭐여 그 카오스 게이트에 관련해가지고 세이크랩 교장이 이관한다고 야 이거 보셔요 어 아니 나는 뭐 어 한바지야 한바지냐고 야 진짜 아 지금 화가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 아시죠 예 지금 어 안 그래도 인종차별 어 세이크랩 교장의 흑역사죄에서 종교재판을 일으킨 거 어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인데 어 어 어허 절대 안되지 어 아 삼자를 빼 빠지라이구만 어 어허 사제 페데리코 신의 대리인으로서 그대에게 명한다 신성 제국 세이크야의 가호 아래 아베스타 주장 사이카를 파면하고 고성에 유패시킨다 하하이 사이카 사제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하네 모든 권한을 칼도르에게 위임한다 아베스타는 이 즉시 마을로 복귀한다 명령이다 야 이게 진짜 이거 종교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요 물론 심성 오마 제국 때에도 그랬다고 치지만 이거는 내가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나는 이건 좀 아니야 어 자 누가 나오냐 어 중단장이 나오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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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쉽게 난당하고 난거네 이거는 어 멀리 떨어졌다 허스파 도망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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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